자 우리 멋쟁이 나가십니다 오오 이쁜 강아리 나갑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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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이 잘하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는 행동은 귀여운데 네 계속 저런 걸 때 이렇게 아! 저 괜히 괜히 그래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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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다음 찬금 괴 ROI 안돼 펀 와.. 왜 저래는 그런 거 없어요 진짜로 내가 뭐 자기한테 뭐라고我就 말하고 그러는데 왜 저래나 몰라 그치! 오오오오오오! 만세! 잘못했어요! ㅋㅋㅋㅋㅋ 시간의 불편함! 아아아아악! 야야야! 감아야 돼! 고마워! 끝까지! 아유! 아유! 걔가 뭘 잡는거야! 개가 뭐라 그랬어? 밀키에 가득 아유 개 낳고 싶어 어디서야 쟤 왜 그러는지 아유 이런 거는 귀여워 죽겠어 이런 게 하는 게 그만하셔 그만해 밥 먹자 공아 빨리 와 산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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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가? 공아 이건 메고 저거 가자고 산책 산책 가자 이거 하고 가자 그래 그래 가자 이거 하고 가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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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알았어 공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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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가? 안 가? 그래서 이거 가슴 질을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얘가 못 하기엔 무서워 이건 아마 채우는데 가자 공아 공아 안 갔다 가자 저게 가자 뭐야 응 응 응 응 그래서 내가 맨날 시켜야 되는데 하나는 덥다고 안 움직이고 이렇게 와서 지금 앉아달라고 해요. 그래 그래. 알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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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우리 우리 네 저렇게 있는대로 목을 제끼고 이거 꼬리 올리고요. 사이가 안 와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? 지가 안 와달라고 해도 그래요. 나한테는 그래도 좀 중요해요. 가지? 어? 힘들어? 더워? 더워? 여기 지금 괜찮네. 네, 이렇게 하면 괜찮지. 안 그럴 때는요? 이거 선물을 해야지. 오, 또 가만 있네. 누나. 누가 했어? 경아. 야, 야. 동아. 야, 야. 동아. 야. 저한테 더 그러는 것 같아요. 남편도 여러 번 불렸지만 부득이 저한테. 음... 실질적으로 어머니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. 우왕. 우왕. 그 다가. 둘은 또 가만히 좌우고. 우왕. 우왕. 아, 소왕. 우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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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